킵스 신입국원 모집이 시작됐다 꼭 가입하고 싶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비장일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신청서 한 장 얘한테도 신청서 한 장 저 친구한테 신청서 또 한 장 이제 마지막 내 신청서 동작 그만 꼼수 지리냐? 뭐야 나한테 다른 동아리 신청서를 찔러봤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이새끼야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? 넌 나한테 기타 동아리 신청서를 줬을 것이요? 그리고 네가 가져가라는 거 이거 이거 404호에서 가져온 킵스 신청서 아니야? 자 모두들 보쇼 다른 애들한텐 다른 신청서를 줘서 혼자 들어갔땐 그거 아니야? 신경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예림이 그거 봐봐 혹시 다른 동아리야? 신청서는 되지 마 손목하지 날아가볼게 해보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잠깐 어떻게 피를 봐야겠어? 공수수다 걸리면 아싸 되는 거 안 배웠냐? 좋아 이 신청서가 킵스 신청서라는데 내 대학생활과 내 손모가지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 설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? 이 빨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에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? 후달리냐? 뭐냐? 내 대학생활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먹고 준비됐어? 까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정 раз 창교 şekilde 날이 날이 킵스 신청서네 킵스 신청서요? 내가 봤어 이 시발론 다른 동아리만 하고 다니는 거 똑똑해야 봤다니까 좋은 건 선수들과 공유해라 이러는 거 안배웠어 뭐해 너희 형님 손 안찍어 아 시발론 내가 대결할 수 있어! Sam here. IRS has more than a hundred million dollars of somebody's money. The Post Office sent back more than a hundred thousand checks.